일반적으로 TS 비자가 지금 현재 2년에 뿌듯한 경력 조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457백안을 달려 그래서 호주에서 졸업생 임시 비자를 졸업 후 바로 영수권을 지원하지 못할 때 고용주가 482 비자, TSS 옵션을 준다면 2년의 경력 조건을 채우기 위한 방안으로는 몇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졸업생 임시 비자를 지원했다. 그리고 월킹러데이 비자를 한 번도 쓴 적이 없다. 그럼 월킹러데이 비자로 나머지 6개월을 채워서 2년의 경력 조건을 충족한 다음에 스폰서십이 들어가는 경우 또 하나, 두 번째는 워킹을 이미 사용해서 사용할 수가 없다. 그런데 졸업생 임시 비자로 1년 6개월의 경력만 쌓았다. 이럴 때는 아마도 여기서 더 이상 풀타임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비자의 옵션이 없다면 해외에 나가셔서 6개를 경력을 쌓고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단, 모든 경력은 그 나라의, 그 나라 셰프에 적합하게 벌만의 면봉을 받으셔야 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만약에 난 스폰서가 없다. 그리고 482 비자 2년 경력 조건을 못 만족시키겠다. 왜냐하면 1년 6개월의 졸업생 임시 비자 외에는 그런데 본인께서 6.0의 영어 점수를 이치변으로 다 맞으셨다. 그럼 489라는 기술 임시 비자 옵션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문의해 주십시오. 489 비자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한번 이 자리가 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좋은 비자입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제 학교를 졸업을 했으면 학생 비자는 아직 유연한 상태인데 학교 코스는 종료가 됐잖아요. 그때는 제가 풀타임으로, 그러니까 풀타임으로 일을 할 수가 있나요? 네, 풀타임으로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 비자, 비자 컨디션을 보시면 8일 공원 설명에 학생이 공부를 하고 있는 도중에는 2주에 40시간만 일해야 된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즉, 그 뜻은 학교 코스를 방학에 관한 코스가 수료되었을 때는 제한이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2주에 40이라는 정의보다는 일주일에 20시간씩 공부하는 동안엔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계시죠? 그러면 만약에 이제 학생 비자도 다 완료가 되고 제가 졸업생 비자를 신청한 상태에서 제가 브리칭 상태일 때도 풀타임으로 일이 가능한가요? 네, 학생 비자에서 졸업생 임시 비자를 지원하시면 브리칭 A 비자를 일반적으로 받습니다. 그 브리칭 A 비자 컨디션은 8501만 붙습니다. 그 8501의 정의는 의료보험을 유지하라, 이런 조건만 붙습니다. 즉, 일에 어떠한 제한적인 조건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그 브리칭 상태일 때 풀타임으로 일한 경력도 나중에 인정되는 건가요? 당근이죠. 그러면 저희 TSS 비자를 신청할 때 2년의 경력이 필요한데 그 사이에 연봉 조건도 따로 있나요? 예, 만약에 TSS 비자를 지원하겠다. 그것이 내 미래 계획이다. 그래서 2년의 경력을 호주에서 쌓고 싶다. 그러면 현재 뉴스화스레이즈 같은 경우는 아마 셰프로 하면 5만에서 5만 5천 이 사이의 연봉을 받으셔야지만 스킬 레벨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TSS 비자를 받고 나서 또 연봉 조건은 또 어떻게 달려있어요? 일단은 TSS 비자의 미니멈 연봉 조건은 이민법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연에 5만 3천 9백 불 이상을 받으셔야 됩니다. 물론 고용주와의 고용계약서의 기본 연봉이 5만 3천 9백 이상이시면 됩니다. 네, 저희 오늘 이렇게 TSS 비자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고 그리고 새롭게 출연한 489 비자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요. 저희 그러면 오늘 출발하게 박진완 검사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번에는 저희 489 비자가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자세하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졸업하고 나서 5만에서 5만 5천 불의 연봉을 받아야 하는데 그럼 그런 직업을 갖기 위해서 학교 다니는 동안의 경력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셰프님, 5만에서 5만 5천의 연봉을 받는 게 가능할까요? 그런 학생이 있나요?